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의령군의 한 공원 묘원에서 4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폐기물을 반입했던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 다른 곳에도 폐기물을 불법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바닥을 파자 흙과 함께 쓰레기 더미가 올라옵니다. 과자 봉지에 페트병 더미까지 대부분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불과 1시간 동안 1미터 깊이에서 파는 폐기물은 25톤 트럭 1대 분량. 3년 전 이 공장을 인수한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현장 조사에 나섰던 하동군은 최소 1천 톤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의 공장 전 주인은 경남의 한 폐기물 업체의 실소유주 A씨. 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의령의 한 공원 묘원에 폐기물을 다량 매립한 사실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A씨의 폐기물법 위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의령의 한 농원의 폐기물 575톤을 불법 성토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하동 폐공장의 불법 매립 과정에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최근 1심 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불빨래를 돕는 경상남도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남의 고령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화물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 안에는 대형 세탁기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을 공급할 호스와 빨래대를 설치하면 주민들을 위한 작은 빨래방이 만들어집니다. 겨운에 썼던 이불을 맡기려는 주민들로 빨래방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세탁기 끝난 빨래를 탈수하고 빨래대에 넣는 일은 자활센터 직원들이 맡습니다. 빨래를 기다리는 동안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안마를 받거나 노래 공연을 즐깁니다. 전문사회 보면 좋아하시고 얘기 나누시는 것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빨래보다는 말벗한 것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드리고. 경남 18개 시군 어르신의 대형 빨래를 돕는 경상남도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미용자는 사업 첫 해인 2015년 6천여 명에서 지난해 만 4천여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경남의 65살 이상 1인 가구는 2022년 15만여 명으로 7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면서 빨래방의 수요도 함께 는 겁니다. 안마를 한다든지, 남인은 치매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6대인 빨래 차량을 한 대 더 늘려 이용자가 많은 창원 지역에 추가 배치하는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국민의힘이 3선의 중진, 김태호, 조혜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건데, 양산과 김해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예비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으로 연일 중진 차출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대상은 경남을 대표하는 3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인 김태호 의원에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역구인 양산을 출마를 요청했고, 밀양, 의령, 함안, 창령 지역구인 조혜진 의원에게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 지역구인 김해갑이나 김정호 의원 지역구인 김해을에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엔 다른 후보를 내세우고, 인지도가 높은 현역 중진 의원을 민주당 현역 의원과 맞붙여 당선자 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태호 의원은 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에 교두보로 만들어달라는 당의 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며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설 연휴 지역구 당원과 주민, 또 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선까지 키워주신 우리 밀양, 의령, 함안, 창령의 당원과 주민들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고, 당에서 요청한 김해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도 좀 헤아려봐야 돼서. 반면 양산과 김해에서 총선을 준비하던 일부 예비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이 같은 결정이 지역 당원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양산지역, 을지역에 전략공천을 누구라도 내려온다면, 그건 총선을 그냥 패배하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론이 또 그렇습니다. 김태호, 조혜진 의원이 당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경선 여부 등의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 연이은 중진 험지 출마에 낙동강 벨트를 둘러싼 전운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거 구도와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개발을 앞둔 창원 진해와 거제를 짚어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불과 1.36%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린 창원 진해구.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시의원 8자리를 여야가 절반씩 나눠가질 정도로 정치지역 변화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이달곤 의원의 김아용, 박춘덕, 이성희 예비후보 간 공천 4파전입니다. 외연 확장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김종길, 황기철 예비후보 간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여야의 공천에 따라 4년 전 총선의 재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해신항은 주목받는 경남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동북아 최대 물류 거점으로 도약이 기대되는 만큼 신산업 창출, 지역발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항만 배후단지의 내륙 확대,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이 속도를 내려면 국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여기다 옛 6대 부지를 첨단산업연구기관으로 채우는 것, 군사지역 고도제한 완화 등도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전망입니다. 남해안 관광시대를 이끌 거제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44%를 득표해 경남에서 김해시 다음으로 선전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지로 노동자의 표심이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일준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또 여명화, 김범준, 김한표 3명이 공천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단수 공천을 확정지은 변광용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여야의 공천 결과에 따라 2018년 지방선거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입니다. 거제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남부 내륙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 호재를 맞아 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또 지역 경계의 버팀목인 조선업이 회복세를 이어가도록 정치권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채용 확대와 원화청 구조 개선 등 산업과 노동 분야 공약도 지역 유권자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어서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진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초선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예비후보입니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민주당 진주 을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경 예비후보입니다.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현 법무법인 오현 고문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김병규 예비후보입니다.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룡 예비후보입니다. 전 대선 중앙선대위 동서화합위 정무본부장, 현 행정개혁 지리도신설연구원 원장입니다. 우리공화당 김동우 예비후보입니다. 진주시장 대한애국당 후보, 진주시 을 국회의원 우리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을 예비후보자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의령이 영하 3도, 거창이 영하 4도를 보이는 등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가운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창원이 9도, 의령이 10도까지 크게 올라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창원의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고 아침 기온도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의령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9도, 통영이 10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3도, 거창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하동이 10도, 함양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미터로 잔잔하게 알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동군이 하동고와 하동여고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하동군은 남고와 여고로 분리운영되는 두 학교의 재학생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다며, 두 학교를 합쳐 거점 명문학교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동군은 다음 달 학교 통합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오는 5월까지 통합 찬반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